1. 여유 있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. 2. 편안히 늦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. 3. 오늘도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 고맙고 감사합니다. 4. 맛있는 식사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. 5. 건강하게 오늘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. 6. 함께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. 7. 오늘과 현재에 집중할 수 있어 고맙고 감사합니다. 8. 시간이 어느덧 빠르게 지나가고 몰입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. 8. 매일 매일이 온화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어 감사합니다. 8. 오늘도 감사한 하루로 마무리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9. 덕분입니다.